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생명과학원의 총평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오늘 시험 치르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아무래도 방학 전에 치르는 학력평가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치르는 학력평가 느낌이 어땠을지 조금 궁금합니다 아마 좀 대부분 어제 우리 기말고사가 끝난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조금 피곤해서 잘 못 본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들었는데 일단은 이번 시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학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6월 모평이라는 더 중요한 시험을 일단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마음속에 좀 침침하게 약간 짐처럼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7월 학평을 봤는데 7월 학평은 일단 여러분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저번주까지만 해도 내신 준비를 하느라고 굉장히 온갖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기말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신 준비해서 수능 준비 체제로 전환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7월 학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학을 이제 맞이하게 되잖아요 우리 너무 행복한 시기 수능 공부만 할 수 있는 행복한 시기를 맞이하기 직전에 내가 어떤 부분이 아직 부족하구나 내가 어떤 부분을 저번 겨울방학 때 공부해놨었는데 그새 내가 또 까먹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험이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난도도 굉장히 적절하게 잘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6월 모평이 굉장히 쉽게 나왔었어요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근데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운 수준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거에서 너무 벗어나게 7월 학평이 갑자기 어려워버리면 여러분들이 더 혼란을 느끼고 더 약간 의욕이 떨어지고 할 수 있는데 6월 모평과 그렇게 크게 방향이 벗어나지 않은 그런 문항의 출제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난도 너무 막 짜증나거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런 방법을 전혀 알 수 없거나 그런 정도의 난도가 아니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의 좀 사고력을 추론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응용 문항들이 많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나중에 같이 풀어보게 될 거고 단원별 문항수는 1, 2단원 합이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1단원 2문항, 2단원이 3문항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앞 단원에서 문항수가 늘어난다면 그러면 전체적인 난도는 조금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분포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3단원 6, 4단원 5문제 나왔었는데 물론 이 3, 4단원이 우리의 변별 파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목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별표를 붙여봤고 근데 5단원에서 5단원이 이번에 그렇게 썩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보통 앞에 있는 두 단원에 비해서 마지막 5단원이 공부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단원인데 끝까지 공부를 안 하고 약간 어영부영하게 공부를 하면서 맞출 수 있는데도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할 때는 이 5단원도 좀 신경을 쓰라는 의미에서 별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단원에서 두 문제 생물의 특성과 연역적인 탐구 방법 뭐 늘 나왔던 그런 주제들이 나왔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단원에서는 물질대사와 세포호흡, 에너지균형 에너지균형 같은 경우에는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그 정도 용어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도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3단원에서는 일단 자극의 전도에서는 별이 빠졌어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쉬운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묻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는데 물론 응용문항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기본 유형을 조금 풀어봤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난도로 출제가 돼서 별은 한번 빼봤고 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풀어보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근육의 수축이 우리 지난 6월 모평에서도 약간 분수로 되어 있는 그런 식을 이용해서 약간 수학적인 그런 식을 세울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요구를 했었는데 약간 그런 경향과 비슷하게 출제가 됐다는 거 여기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고 말초신경계가 보통 나오면 그냥 암기형의 문항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많이 풀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 이번에는 어떤 자료 해석형의 문항으로 조금 새로운 자료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 별표를 붙여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단원에서는 일단 세포주기 쉽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도 우리가 겁을 먹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 풀이에서 같이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14, 15, 20번이 풀어볼 만한 문항들이었습니다 14번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전체적인 난도에서 가장 어려웠던 두 문제를 뽑아보자면 15번 가계도 분석 문제랑 20번 염색체 돌연변인 그것도 염색체 돌연변인에서도 비분리가 아니고 결실이 출제됐다라는 점이 근데 지금 여기 이 15번, 20번이 사람의 유전 부분에 많은 문제를 좀 풀어봤어야 접근을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항이 출제가 됐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그런 기출문제라든지 좀 응용형의 문항들이 많이 풀어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난도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면 일단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단원에서는 상대밀도 계산하는 거 별표 붙였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과학에서 나오는 수학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식만 한 번 세울 수 있으면 식을 암기하고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 다 풀 수 있게 출제가 됐었고 나머지는 자료 해석형 뭐 이런 질소순환 같은 건 좀 까먹어서 틀렸을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 한 번 짚어보면 되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7월 학평은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잘 봤으면 좋았겠지만 못 봤더라도 이미 지나간 시험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일단은 이제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랑 같이 끌고 가면서 너무 지금 마음이 힘들었어 1학기 동안 너무 지치고 힘들었죠 거기에서 아주 큰 덩어리인 내신 공부가 빠졌습니다 수행평가 발표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몰입해서 수능 공부만 할 수 있는 너무나 황금기 좋은 시기가 왔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덥고 너무 요즘 좀 습하고 막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좀 힘들 텐데 그럼 더위 이겨내고 우리는 이게 빠졌으니까 너무 마음이 홀가분해 날개를 단듯이 모래주머니를 다 떼버린 듯이 마음이 가볍단 말이죠 그럼 이제는 수능 준비 한 번 올인을 해보자 그래서 전반전이 끝난 지금 상황에서 7월 학평을 봤는데 그냥 기본 개념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일단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세요 내가 그동안 너무 나태했구나 아 나태했다고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노력을 헛되야 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너무 내신 공부에만 치중을 했구나 이제는 수능 공부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되겠구나 생원으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라고 느끼고 다시 한 번 예전에 겨울방학 때 봤던 거 다시 한 번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두려워서 아예 손을 못 떼고 있는 부분들 있죠 흥분의 전도 근육의 수축 그 다음에 4단원의 문항들 그래서 내가 그거 못하는 거 알고 있고 내가 그거 문제 잘 못 푸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어렵고 마음에 거리감이 생기다 보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하면서 점점 못하게 되는 그런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냥 놓고 가지 마시고 아직도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버리기에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약점 공략이라는 강조가 이제 곧 오픈이 됩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지금 기획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 약점 공략 강조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포인트들 흥분의 전도 근육의 수축 그 다음에 4단원 사람의 유전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쏙쏙쏙 짚어서 일단 시작할 수 있도록 중간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을 닦아서 단기간에 끌어올려 놓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일단은 먼저 보세요 그러면 그 강의를 방학하기 전에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중간까지는 끌어올려 드릴 테니까 거기서부터 수능특강, 수능완성 기출문제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씩 한번 용기 내서 풀어보면서 그 감을 한번 익혀나가도록 버리지 말자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은 이제 본격적인 해설 강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